빅뱅 빅뱅 비제이세요? 빅뱅 액션 아니요 아니요 그냥 여행기예요 나의 여행기 아프리카 비제인데 아 진짜요? 헌팅 비제이는 안 해? 헌팅 비제이는요 아 진짜요? 방송인지 간절히 했거든요 아 네네 유명 비제이는 아니고요 아 네네네 저는 여행기 찍는 사람이에요 나의 여행기 혹시 아프리카는 아니죠? 아 네네네 아니에요 팝콘도 아니고? 아니 팝콘도 아니요 그냥 저는 그냥 이거 그냥 찍는 거에요 지금 카메라 찍는 거 근데 흡수로 유닛이네 아 네 감사합니다 역시 헌팅 비제이 다 오셨어요 근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? 몇 살이에요? 저 서른 살이요 애기도 있어요 지금 아 돈을 했어요 네네네 아기 주려고 사가는 거예요 강아하라 안 되겠네요 이거 한 번 포시보려고 했는데 아 네 저희 가세요 네 가세요 아휴 친구 징그라네 진짜 개 잘했대 황산역 개치령 동아웃 징그리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한 번 친구예요 친구예요 뭐라고요 초등학교 때 친구예요 LA sei 네 왜 싫어요 어 은지여 은지 뭐하세요 ㅋㅋ 기억하세요 어 어머! 어머니 연예인 같다 네? 그냥 방송하는 사람 친구 아니고 방송하는 사람이 네네 그 벽 타는 사람 더해지는 것 같은데? 와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얼굴에 지금보다 되게 되게 신비다 저요? 아 대박 조심해서 가세요 어머니한테 구라쳐버렸다 아 되게 작다고 한거에요 젊다고 한거 얼굴이 젊다라고 하는거 작다고 한거에요 젊다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이 사람은 어이구 잠시 멈추지 천천히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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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